우리 강서삼대교구 사역자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서밋의 응답, 날마다 서밋 그릇을 갖추고 또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영적 서밋 속에, 기능 서밋 속에, 문화 서밋 속에 응답받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교 사역자 조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2, 3, 7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또 영적 의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서밋 대사로서 빈 곳을 살리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 받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말씀 듣는 모든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므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역자의 올바른 집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2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화요집회의 말씀을 함께 나눌텐데 2월 화요집회는 어떻게 보면 3월달에 우리 사역자분들의 또 전도 제자의 모든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또 2월달 우리에게 주신 이 화요집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응답되고 또 성취되어지는 우리 전도 제자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3단체를 보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 그 중에 특별히 3단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 3단체는 우리 유대인을 말하고 또 프리메이스를 말하고 유에이지 이런 단체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집중 지금 이 잘못된 집중 속에 빠져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이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냐면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완전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중심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장 원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고 동중심이고 또 삶의 목표가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완전 잘못된 집중을 하면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잘못된 집중을 하면서 어디에 빠져있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 구슬하거나 점수를 치거나 결국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귀신문화 속에, 이 귀신문화 속에 의존하고 있죠 뭔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떤 상태로 빠지냐면 불신자 상태, 이 여섯 가지 상태 속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잘못된 집중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가냐면 멸망길로, 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런 잘못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집중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사역자가 해야 될 올바른 집중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 응답과 성취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제자의 집중이에요 첫 번째는 이 전도 제자의 집중인데 이 전도 제자 중에서도 응답의 사람은 전도 제자 중에서도 응답의 사람은 무엇을 아는 자가 응답의 사람이냐면 가장 먼저 참 감사의 이 참 감사의 이유를 아는 자가 응답의 사람이에요 참 감사의 이유를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원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또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의 이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 정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세계보고마의 이 길 속에 우리를 인두해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세계보고마의 그 길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의 이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귀의 자녀로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글소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보고마의 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우리가 참 감사의 이유고요 또 응답의 사람은 무엇을 아는 자가 응답의 사람이냐면 참 응답 참 응답을 아는 자 이 참 응답을 아는 자가 어떤 사람이 참 응답을 아는 자면요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을 아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문제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참 응답을 아는 자에요 문제가 왔다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참 응답을 아는 자고요 또 무엇을 아는 자가 참 응답을 아는 자냐면 위기 속에 혹시나 어떤 위기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위기 속에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참 응답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또 응답의 사람은 무엇을 아는 자냐면 참 능력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응답의 사람이죠 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참 능력을 아는 자죠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성자 예수 그리수가 오늘도 삼저주 완전히 이 삼저주를 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이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참 능력을 아는 자고 응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전도 제자로서 응답의 사람으로서 참 감사의 이유를 알고 참 응답을 알고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 제자가 갖고 있어야 될 시간이 뭐냐면 참 감사의 참 감사의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이 집중의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자면 가장 먼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원리스의 이 시간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 속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에 사역장 모임 할 때도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위드와 임마누엘의가 원리스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늘 집중할 때마다 여기에 집중할 때마다 너무 감사함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교구에 있는 교구의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간 만남 속에서도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때마다 그 속에 집중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자면 어떤 문제 문제와 고난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요 노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 자체를 집중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고난 속에서 아 하나님 내게 고난 주셨다는 것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잠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요 어떠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요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터가 터가 뭐라고 말하면 경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들고 털을 경고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해 이 집중의 시간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문제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전도 제자가 누릴 참 감사 참 감사의 누림이 있어요 참 감사의 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참 감사 속에 이 감사 속에 24시 24시 속에 감사를 누린다면요 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24시를 참 감사 속에 누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감사의 이유들을 가지고 24시 누릴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심지어 우리의 삶까지도 보금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나 어떤 상처나 또 어떤 열등의식과 또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면요 참 감사의 누림으로 들어갈 때요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요 보금 안에서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모금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참 감사 속에 24시 되어줬을 때 어떠한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의 미래와 균형이 맞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미래와 균형이 맞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했고요 또 포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요 무엇을 지으라고 하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고요 또 노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를 하라고 말씀을 주냐면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주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심지어 내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요 현실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이 현실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지고 성전을 지우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 되어지는 성취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2, 3, 7 나라 보고만 한다 영적 의사가 되라 그리스오의 대사가 되라는 이 말씀이요 내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참 감사를 누리고 또 참 감사의 이유와 응답과 능력을 아는 자가 되면 그 속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미래와 나의 삶이 균형이 맞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성막을 지고 성전을 지우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나의 삶이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계속 이 참 감사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래와 균형이 맞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육자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참 감사의 이유를 알고 그 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미래에 주시는 그 말씀과 균형이 맞아가는 우리 귀한 사육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육자의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사육자의 집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육자가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자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냐면 기도 이 발견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발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과 또 내 경험과 또 내 동기 심지어 내 인본주의가 자꾸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인본주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동기 어떠한 내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발견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가 뭐냐면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배경이 말씀의 배경이 있고 그 중심에는 그 중심에는 그 말씀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가야 될 방향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방향이 반드시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잔인 목사님이 강난의 말씀을 전할 때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또 너무나도 바르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대로 됩니다는 말씀 속에 1대지가 믿음의 플랫폼이었고 2대지가 나를 넘어서는 믿음이었잖아요 그 속에 주신 배경들이 뭐냐면 일단 예수님이 네바론 지역에 있는 시동과 두로로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배경이죠 그 배경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갔나보다 라는 배경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는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주신 보금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신 보금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은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한 이스라엘 나라 한 민족에만 주신 보금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신 보금이구나 하는 것은 그 주제를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나에게만 나에게만 있는 보금이 아니라 내 옆에 친척을 살리고 내 옆에 가족을 살리고 이삼 칠나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보금이구나 나만 보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금을 전하라는 방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그 두론과 시돈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난한 여자를 만났잖아요 가난한 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시대의 배경은 가난한 여자라고 하면 그냥 짐승 추급하는 그러한 추급 속에서 말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아파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낳아서 은혜를 강구하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주인의 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 가난한 여자가 그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는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배경은 가난한 여자에게 이방 여자에게는 말도 걸지 않는 그런 배경 속에 주제가 뭐냐면 이 가난한 여자가 무엇을 보여줬냐면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그 테스트를 넘어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을 넘어서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는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뭐냐면 자존심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방향이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배경 속에 반드시 말씀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붙잡는 것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요 전체의 이런 방향이 있어요 전체 우리 본부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이런 전체의 메시지 속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 속에 반드시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겹쳐지는 부분 속에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도 똑같이 전체의 메시지를 듣고 또 교회 강단을 듣기 때문에 이 겹쳐지는 부분을요 우리 대교구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화요집회를 들어도 화요집회의 메시지 속에 우리 교회와 겹쳐지는 시간표가 있고 우리 교회와 겹쳐지지 않는 시간표가 있는데 이 겹쳐지지 않는 것들은 다 제외하고 겹쳐지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대신에 이 전체 메시지와 교회 강단이 점점점 점점점 하나가 되어지도록 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교육자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겠죠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시로 정시 기도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무시로 어떻게 보면 24시 이 기도 속에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떠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의 약속 언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불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기 시작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응답들을 받아가다가 점점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절대라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을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절대 목표를 붙잡고 응답 받아가는 사역자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 생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할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새가족들이 새가족들이 집중할 것이에요 랩런트의 우리 집중 새가족의 집중인데요 우리가 새가족이 정말로 집중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새가족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어떤 기초라고 해서 집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초 속에서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물의 기초일 수도 있고요 그 기초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역자분들이 늘 매일 화장을 하는 그 기초 화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는 한 번 기초를 단단하게 지으면 튼튼해서 다시는 그 기초를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요 화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 이제 날마다 하는 건데 그 기초 화장 속에서 기초화장이 잘 돼야지만 색조화장이 잘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초화장처럼 이 기초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어떠한 신분을 주냐면 성령이 내주하시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의학의 성령과 신학의 성령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성령이 완전히 다르기 시작하거든요 구의학에 있는 성령은 한 번 사람에게 왔다가도요 그 사람이 범죄를 하면요 죄를 지으면 그 성령이 떠나갔던 성령이에요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게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죠 또 신학대의 성령은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동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걸음마다 그 현장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지금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에 한 번 임하면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 땅을 살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시작하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세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요 흑암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천국 시민권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 그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건세가 뭐냐면 전도와 성교를 할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성교라는 것을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신분과 건세를 우리가 누리고 그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세가죽이요 이 신분과 건세만 바르게 알아보죠 그 속에 집중하면서 기도만 할 수 있어도요 많은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마치고 나서 눈을 감고요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신분과 건세가 뿐이 내려진 것을 말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한 이 네 번째 정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힘을 주신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라는 그 기도할 때요 순간 끊기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아직 그 신분과 건세가 내가 뿐이 내려지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신분과 건세를 먼저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 세 가족들이 어디에 집중하길 원하냐면 신앙 발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그 신앙 생활 속에 발판이 되는 열 가지 속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 발판 열 가지 속에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를 완전히 주관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고요 신앙 발판 두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 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요 BC와 AD가 나눠진 것이 예수 그리스로 나눠졌고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길 원하시고 세 번째 신앙 발판의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요 또 내가 있는 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성교지라는 것 성교 현장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성교지라는 것 성교 현장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우리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은 생사하복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고 여덟 번째는 단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뭐냐면 한 번 죽은 것은 결정되어져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요 모든 사람은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 속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아홉 번째는 반드시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 속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전도자에게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속에서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멸류간의 그 상급이 기다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 발판 열 가지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원하시냐면 다섯 가지 확신인데요 이 다섯 가지 확신이 뭐냐면 보금적인 보금적인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확신이라서 율법적인 다섯 가지 확신이 아니라 보금적인 다섯 가지 확신인 거죠 그 보금적인 다섯 가지 확신이 뭐냐면 저는 이 다섯 가지 확신할 때 구인승 기사라고 우리 랩런트들하고 소통할 때 편안하게 랩런트들이 쉽게 이 다섯 가지를 외우라고 구인승 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반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들은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또 교회 안에서 헌신을 많이 하거나 어떤 집분을 맡아서 할 때는 그게 구원받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 제가 어떤 무소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무소기인이요 전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제가 구원의 확신은 있으셨어요 말했는데 뭐라 말하면 전에는 있었다고 그래서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 속에 전에는 어떻게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전에는 교회에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구원 받았는데 지금 무소기인이 돼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복음적인 구원에 확신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쇄를 주었다고 말하는데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사건을요 하나님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인도의 학신 속에 인도의 학신 속에 복음적인 인도의 학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요 이 시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사역자고 예언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세 번째 우리 승리의 확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또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험을 받을 때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담겨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막 질이 막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승리의 확신이 막 내가 어떻게 승리할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말하죠 기도의 확신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거든요 기도 응답 우리가 무조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예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으면 바로 예스로 응답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싶으면 노로 응답하시고요 또 지금의 시간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주실 응답은 웨이트로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모든 것은요 반드시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맞지만 응답이 않은 것도 응답이고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은 100%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사제의 확신을 말하는데 이 사제에 확신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죠 또 조상의 죄 가정과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죄를 말하고 또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자범죄와 미래에 지는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 사제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사육자분들은 사제의 확신 속에 특별히 눌려있는 분은 없는데요 일반교회 가면 율법주의가 충만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사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막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눈만 뜨면 죄를 지는데 그 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버릇을 주실까 거기에 막 떨어가지고 완전히 뭐 그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보금적인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또 우리 랩루트들이 또 우리 사역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또 신앙의 열 가지 발판 또 이 보금적인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은 우리 지금 3월달인데 3월달에 함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요 오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 가장 먼저 지금 교회적으로 우리 1월달부터 3월달까지 3월달까지 우리 버스트 무브 속에 본당 헌당 본당 헌당 미리 드리기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죠 1만 구자를 목표로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6,500 구자 이게 지난주 이야기니까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6,500 구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개미군단으로서 원리스의 응답을 원리스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본당 헌당 미리 드리기 속에서 전체 우리 모든 교인이 모든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도 있지만 우리 대교구 현장 속에서 대교구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권 헌신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권 헌신들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제가 이런저런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요 우리가 이 본당 헌당 미리 드리기가 가족 수별로 우리가 한 구자인데요 그 가족 수별로 한 구자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세 명이니까 세 구자 다섯 명이면 다섯 구자 저희는 다섯 구자였거든요 이게 뭐 말은 쉽지만 다섯 구자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중지자분들이 그 생명권 헌신 속에 하나님 앞에 한 구자 한 구자씩 가족별로 응답받아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 한 구자 이상 더 드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른 우리 부서들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 신기하게 어떤 우리 랩런트는 중학생 랩런트는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요 막 기도하다가 자기가 모아놓은 용돈과 또 이 코로나가 막 터지니까 학원도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부모하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내가 홀로 공부하겠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겠냐 홀로 공부할 거니까 학원 가는 그 학원비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 구자 헌금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렇게 했던 랩런트의 간증도 듣게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사랑부가 있는데요 그 사랑부가 93.39절을 들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참 눈물이 나고 감동이 왔거든요 사랑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고요 그 환경 속에 있는 부모들인데 그 분들이 진짜 생명권 헌신 속에 모으고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모았던 게요 93.39자 39자는 뭐냐면 모아서 딱 맞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 나온 그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어떠한 간증을 듣게 됐냐면 어떤 사역자가 세 가족을 이렇게 달합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족을 달합방을 해주고 있는데 그 세 가족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 속에 감동을 받고 또 사역자의 말씀과 또 이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두고자 하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자하고 같이 달합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역자는요 마음 속에 그 주저주저한 마음이 있었대요 뭐 돈은 없으니까 다 없는 가운데 드리는 건데 없는데 자꾸만 마음 속에 갈등이 나가지고 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세 가족이 결단하고 두고자를 드렸다는 그 마음 속에요 사역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두고자 헌금을 같이 드리게 됐다고 이런 간증을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이 생명권 헌신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또 3월 달까지 이기 때문에 아직 드리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생명권 헌신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대교구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또 사역자분들이 또 성노인들이요 정말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또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이 헌금을 드릴 때 학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반드시요 하늘과 땅과 열방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진동되어지고 또 가정과 가문과 랩런트들이요 이 주신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글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중직자 대학원이에요 이 중직자 대학원 속에 우리가 제가 이 교구를 12월 달부터 맡았기 때문에 작년에 몇 명 정도 이 중직자 대학원을 등록해서 또 함께 말씀을 들었는가 봤더니 74명의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말씀을 들은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아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대교구 현장 속에 74명의 귀한 중직자분들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이 중직자 대학원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중직자 대학원은 가장 먼저는 전체 전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 들어가는 걸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중직자로 불러주는데 그 중직자로서 전체의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응답받길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이 중직자 대학원 속에 들어가는 등록 헌금은 미래교회 속에 이 미래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미자립교회를 말한대요 그 미자립교회를 도와주는 헌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미자립교회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자립을 할 수 없어서 참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보이지만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중직자 대학원 속에 등록 헌금이 십십일만 모이면요 그 미자립교회가 자립되어지면서 반드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언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또 중직자 대학원에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에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안수지사님 되실 분들 또 우리 건사님 되실 분들 장노님 되실 분들이 임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임직 속에서요 미리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서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대교구의 중직자분들 또 사역자분들 심지어 우리 집사님들 성노님들까지 이 중직자 대학원 속에서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미래의 교회를 살리고 또 임직 속에 그릇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알류 중직자 학과예요 이거는 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귀한 대교구 안에서 장노님들 중에서 장노님들 중에서 또 우리 건사님들 중에서 또 안수지사님들 중에서 대표적인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우리 2월달에 주신 이 화요집회 메시지 속에서 정말 참 감사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속에 또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열 가지 발판 또 신분과 건세 또 다섯 가지 확신 속에 정말 올바른 집중을 해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보고마의 이 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속에 참 감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또 신앙의 열 가지 발판 보금적인 다섯 가지 확신 속에 집중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